아 이건 뭐야 걸으면 한 10분밖에 안 되는데 굳이 오토바를 타겠다 아니 뭐 아니다 너 걸으면 살 널 뺄 수 있어 다 갔잖아 한 10분만 걸으면 돼요 10분도 안 걸릴 수도 있겠다 정면에 보이시는 이거 있죠? 이것만 찾으면 다 찾은 거예요 저기 식당 거리거든요 그 바로 맞은편 골목에 첫 번째 식당이 지금 저희가 가는 모카타 식당입니다 날씨가 저녁되면 선선한 건 아니고 바람이 잘 불어요 여기 바닷가 잖아요 안 덥다니깐요 땀 좀 덜 흘리지 않아 앉아서 친구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기가 간판도 그대로고요 여기 가격 그대로예요 여기 직원들이 좀 바뀌었어요 여기 원래 직원들을 다 알았거든요 주인도 바뀌었나? 그리고 이 사람들 입는 옷이 너무 예뻐 I want T-shirt My name is Han H-A-M Han? My name is Han H-A-M 다 알았거든요 조금 더 네 There are many movies in my YouTube 채널 이 직원들이 있어요 이 외국 생활이 몇 번 하다 이게 오래 있다 보면 영어 부쩍 늘어버려요 일단 말을 하고 해야 돼 두꺼만 사람은 안 들어 이 집도 이 집보다 뒷집이 더 압도적이에요 이 169W라고 하는 돈에는 해산물이 각종 해산물이 다 있고요 싫게 말해 소고기 그리고 다 있어요 돼지고기 특수부기까지 다 있습니다 여기 주황색 마사지샵도 어머니들 제 얼굴을 안 가서 말했는데 저분은 나 알아봐요 저분은 나 알아봐요 아니 바뀌었어 저분은 나 기억나요? 네 네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맨날 친구들 기다리면서 넌 넌 넌 넌 넌 넌 넌 친구들 기다리면서 이분들하고 놀고 이랬어 그니까 하도 찾아오니까 저 식당을 이분들이 잘 모를 수 없는데 사와디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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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계신 분 있죠? 여자 아닙니다 좋아 좋아 한국말 좀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이 나 좋아 나 아줌마 아닙니다 아저씨예요 한국말 곧 잘 하신다 밥 먹었어요? 밥 먹으러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오빠 맛있게 드세요 네 밥 먹어요 밥 먹어요 네 한국말은 어떻게 말해요? 뭐 한국말이 말하나요? 한국말은? 네 드라마? 네 네 너무 아저씨 오빠 여기 갑자기 여기 남자 옷을 입어가지고 여기 사와디 하 네 조금 한국에 살았어요 한국에 살았어요 네 아 남자에 있을 때 아 저 정체색으로 한국에 살았어요 바로 죽고 나왔어요 이분들이 이러는거야 니 채널을 구독을 했는데 우리가 언제 등장하는지 모르는거에요 잠깐 잠깐씩 등장했거든 이거 보여드리니까 난리 났어 형님이 이거 선물 주셨어요 이 형님한테 마사지 한번 받아보세요 이 마사지 샵 이름은요 사나이 헬스 사나이? 마사지 사나이 맞은편에 나란히 있는 두 루카타집 지금 상황을 빌려드릴게요 이 식당 널널하죠 제가 미리 예약을 걸었거든요 이거 예약 안 그러면 저녁에 못 먹힌가봐 뭐하사 뭐하사 안녕하세요 나 남은 살치고 슬리 남은 살치고 남은 살치고 남은 살치고 하하하 아무튼 이게 남편, husband, 빅! 저보다... 빅은 저보다 무려 10살을 입는다. 나이스 띠우! 나이스 띠우! 얘네들 따라다니면서 찍어놓은 집인데요. 얘네들이 알아서 다 해줘야해요. 자, 우리 넛! 마이페이! 저는 딱 이것만 챙깁니다. 마늘, 마늘만 이빨에 담아버린 거예요. 뭐 이런 거 다 자기네들 알아서 해줘야지. 야, 이거 수박으로 먹고 싶어. 이 두 명의 남자들은 가만히 있어요. 이렇게 다 해준다니까? 멋있죠? 내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. 넛도 좋아해. 그러니까 이 식당 와서 이거 먹는 사람은 우리 둘밖에 없었어. 보시면 곱창, 막창, 내장들. 이게 돼지갈비 개념이에요. 얘네들이 국물에 이것도 풀어버리더라고. 맛있어요. 국물 맛이면 안 된다라는데. 얘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게 삼겹살이에요. 그리고 이걸 저는 먹어요. 애들이 되게 신기해해요. 이게 불판 닦는 거거든요. 근데 나는 먹어요. 봐봐요. 해산물. 이거보다 좋은 것 같은 것 같아. 높은 계에서 진짜 힘들거든요. 한 spite》 약불로 다 먹어요. 이거 하나 딱 풀면 국물 맛 완전 달라져요. 진짜 많이 드시네요. 무슨 맛이야? 이거 하나 딱 풀면 국물 맛 완전 달라져요. 이거 풀지 마시고요 이거 계란 계란 두부 이거 풀지 마시고 생계란을 풀고 그리고 이 집에 또 인기가 뭔가 하면요 이 아이스크림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많습니다 남한테 얘기 들어갔냐고 물어봤거든요 이 아이스크림 널 죽일라그래 야똥똥똥라이요 알아서 이렇게 다 해줍니다 이제 가만히 앉아줍니다 이제 이게 핵심인데 이 집이 화로가 솥을 줘요 남이 제일 잘해 고카타는 소송입니다 맛있겠다 요미요미 여기 국물 맛과 여기 국물같이 달라요 왜 다르냐 여기는 이걸 안 넣거든요 이 아이스크림 또한 이모 이렇게 곱창이 이쁘게 롯데이 이쁘게 롯데이 롯데이 음로 이모 간장에 매우 빨간 고추, 다진마늘, 이빨 이렇게 하면 한국 좀 즐거워갈 만해 국한맛이잖아 여기에 끓는거 난 못먹겠더라 아아! 쫌개울렘 쫌개울렘 쩌개울 pakir 3, 2, 1, 정깨 생마늘을 제 쪽에 좀 찍을게요 음 맛있어 아 언니 미애야 언니 미애야 4살 연하래 나이 많아요 여기서 92년생 다 코리아 인간 싹 다 코리아 인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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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쪼꼬물 한 번 더 보고 완전 다른 것 같아 다 코리아 인간 진짜 진짜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다 깠다 다 깠습니다 다 깠습니다 물에 아연성물이 많아요 아연성물은요 남자의 정서를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성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사용해서는 바닥에 물 막 이랬는데 사나우가 왼쪽에 있어요 굴 이제 계속 나이도 갑니다 큰맛 지금 큰맛 도구맛 도구맛 꺄 더운 날씨에요 골앞봉식 죽겠네 진짜 너무 맛있어 크라미 크라미 이렇게 덜어놔요 뜨거운걸 구웠던걸 그 다음 어떻게 하냐 국물이 지금 시간이 가장 늘려가지고 엄청나게 더 죽겠네 여기 이때부터요 여기 바닥에 붙어있어 사악 생말을 가지고 있지 지금 여기서 남자친구에게 굴을 먹이고 있어요 먹기 싫어하는거 같은데 계속 먹고 있어요 하하하 하나도 안유롭다 진짜 근데 왜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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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ve 뭐요 왜요 왜요 나이 앤 룩 룩 달다트 근데 룩이 이뻐 자 고기 먹고 이 형님 왔습니다 자 불피우주 야! 왓쌉! 사바디 사바디 사바디카 이 집 끝장이야 원티어 왜 어쩔 수 없어 지금 이렇게 시작하자 이거 다 팔려 몇 시간만 해 시레로 자 오케이 날 모를 수가 없지 내일을 사먹으니까 초대 바이 내일은 사연을 날씨가 저녁 날씨가